아 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시간은 2022년 3월 25일 입니다 지금 새벽 5시 정도 구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어 또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자 마 목공을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지금 부산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생이 이제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연락이 왔네요 선생님 거푸짓기능사는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뭐 지금 당장 제가 뭐 거푸짓기능사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 못하겠고 많이 시험을 보는 입장에 라면 뭐가 중요한지 좀 강조를 한번 해드릴께요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보시면 거푸짓기능사입니다 원기둥을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공개문제입니다 아 이거 또한 자 6시간 이구요 자 주어진 도면과 지급된 재료로 다음적으로 기둥 거푸짓기능사 헌취도를 작성하고 아 이 헌취 현취도 현취도가 뭐냐면 일대일 도면입니다 도면 그리고 어 도면에서 a 지수는 아 이번 시간에는 무슨 형이다 라고 해서 이거 제가 정해 주네요 맞죠 선생님들이 정해 주네요 그 다음에 수직제 널 수직제 널 조컴입니다 자 사회 3페이지 한번 볼게요 널은 두께 두께 폭 높이 등이 모두 동일한 취소가 되게 헌취도를 작성한 후에 가공하여 조립합니다 자 수직제 널 상호관이 맞추면 현재 나타나 경사도에 따라 경사도에 따라 맞댐 맞춤으로 합니다 자 내치게 평화도를 위해서 내부판제 수직제 수준을 열여섯 번에 한해서 사면 마감 작업합니다 자 못받기는 도메 표기네 개수의 점수 아 흔들림이 없이 최대한 단단하게 뭐 많이 쳐도 되는데 굳이 많이 안 쳐도 되겠네 맞지 자 그 다음에 명시된 조건 회사하면 준한다 만들라는 거네 크게 옳은 거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a 형 a 가 1 0 이냐 이어 이냐 3 0 이냐 사형 이냐 이걸 조건을 달아 주네요 자 수험자의 인적사항 자 뭐 이거는 됐고 자 안전모음이 안전화를 반드시 창현했네 아 이게 뭐냐면 지금 그렇죠 방황 수도 그랬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없으면 안 되네요 예 그 다음에 시험장실술 다른 기회로 정대로 사용 불가하구요 어 자 부재 가공 이네요 졸업시 어 허용된 공구 또는 기계만 이외에 전동기가 사용 불가하네요 자 각도 절단기 아 각도 절단기 도 안전 커버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네 없으면 안되겠네 수압 대표도 말씀합니다 집집 커버 무의부착실 감점 처리가 되는구나 아 이렇구나 아 안전을 정말 아 이거네요 자 여기 보면 수압 대표는 직각면만 하라고 돼 있네요 각 모순이 90도만 자 채점 대세 제외되는거 볼까요 안전모음 및 안전화 사용을 자유하는 경우 뭐 이거는 닫히면 안되겠구요 자 이거는 부재별 허용되지 않는 목공용 기회를 사용하거나 수압 대표를 부재 직각면만 가공 외에 했을 경우 수압 대표를 경사 작업에 사용하거나 실격 처리 그러면 안되지 시험 시설 중에서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사용할 경우 뭐 그런게 있네요 아 지근을 만드는 경우 아 주어진 mdf 도판도 훼손해서 제작해서 사용해도 안되네요 미완성 작성한 현 지도로 부재 재작 및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 채점은 치수 호차가 10mm 이상이네요 뭐 그렇게 그렇게 없네요 자 보장상태 불량 참조 안전모음 및 감점질이 그러니까 넥타이크 하면 안되겠죠 맞죠 고정제는 완성한 고조를 위한 재료이며 채점 대세 아닙니다 고정하는거 봅시다 아 이겠네요 수직 채널이 있고 띠장이 있고 맞죠 아 이게 비슷한 면이 되는구나 예 수직 채널은 수공구 또는 휴대용 전기 대패 자동 대패 수압 대패 수압 대패는 직각면만 아 이해했네요 각도전에 전동 드림말 사용하여 그 외 아 자 띠장 띠장 하고 터파는 수공도로 직쇼기 밴드쇼 밴드쇼 전동 드림말 사용하여 아 이해했다 어렵지 않겠네요 아 이 수직 채널은 자 볼게요 여러분들 A형이 뭐냐면 아 이게 주어지네요 이 A를 지름을 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폭이 2cm네 2cm가 있네요 맞죠 자 이거 보면 그게 돼 있네 이게 직각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동 대패로 이렇게 싹싹 그럼 바이스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맞죠 띠장 오토판은 뭐 직쇼로 따면 되구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율이 19% 이하는 무슨 말이냐 주어집니다 자 미송 미송 아름다운 미 자에 소나무송 자가 가지고 미국 소나무송 자가 가지고 미국 소나무송 입니다 25에 60 아 이거를 폭 20으로 가공을 해야 되는구나 16개 맞죠 그 다음에 미송은 25에 75 6개 이거는 고정제는 상관없죠 못도 주고요 MDF 아 이거 현실도 하는 거고 쓰레이봉도 주고 어 알겠습니다 뭐 크게 옳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옳은 거고 자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 원하는 거 예 이것만 들어도 할 거에요 이것만 시험 문제가 어떻다라고 했을 때 시험 문제가 어떻다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어쨌든 우리 모두 파이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전환동 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예 선생님이 직접 가르쳤던 저기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인데 예 나이가 35입니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했던 친구인데 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왔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일단 불려 가진 않았대요 방수기능사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 좋은 작품은 뭐 체크로 많이 됐더나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깨끗하대 그래서 사실 그건 사진도 못 찍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친구 표중에서 저도 기분 좋았고 예 아마 합격한 거 같은데 그래도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여러분들 모두 다 긴장을 좀 하면서 안전 또 안전에 유의하면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안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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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nothing